2024년 5월 10일 공휴일 아침입니다. 백호 한승기는 지금 일산 호수공원에 있는 메타 세카열 길을 걷고 있습니다. 아 메타... 메타 메타니까 메타 생각났는데요. 메타와 친구 몇 시간에 넘어졌다고 그러는데 지금 어때요? 다 나았는가? 빨리 캐차하시고 또 현장이처럼 열심히 달리기 바랍니다. 우리 영화인들 푸르푸르 실로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건강하고 즐거운 나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 일산 호수공원에서 백호 한승이 되었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